오, 이거 뭐야? 성수는 좋아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치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쌍둥이 TV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다, 너네 옛날 동천동 살 때 치킨집 많이 갔었는데 기억나? 너무 기억나 기억나, 치킨집? 너네가 주문해 치킨 어떻게 해드릴까요? 치킨 사이즈 치킨 사이즈 한번 더 할게 한번 더 할게 한번 더 할게 어디서 해? 아빠 근처음질은 빨리 가서 치킨 먹으러 갈까? 진짜? 서원아, 우리 동천동 가서 치킨 먹으러 갈까?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아, 프라이드 먹고 싶구나 가자 치킨 먹으러 렛츠고 렛츠 고! 렛츠 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217화, 너에게로 가는 길. 여기 뭐 많이 생겼네. 여기 있다! 너네가 좋아하던 치킨집 누가 찾으려고? 뭐야? 어? 왜요? 없어졌어! 치킨집이 없어졌어! 여기였는데? 어! 치킨집이 없어졌어! 분명히 이 자리가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거지? 치킨집이었는데 보석집으로 바뀌었어. 난 치킨집은 어디? 어디로 가? 모르지, 아빠야. 아 슬프다. 이 치킨집 맛있었는데. 야, 떡볶이 먹을래? 뭐 먹을래? 승훈이 집에 그냥 가면 안돼요. 그러고? 승훈이 집에 그냥 가면 안돼요. 가면 안되냐고? 네. 승훈이 엄마랑 통화해볼게. 아빠랑 그냥 가서 깜짝 놀래죠. 너네 그러면 가서 승훈이한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할거야? 그러면은 서준아, 서준아. 아빠도 오랜만에 여기 동네 친구들 만나고 있을테니까. 너네 먼저 가있으면은 아빠 금방 따라갈게. 네! 어디 저거지? 저기인가 봐. 더 잘 잘 받는 건지. 다시... 가자. 아우. 춥. 왕후리 내다! ・すぐな! ・や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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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ひ белいは ・あが今回 Berro情ではございません ・や長男はどこだか ・いはないで息を含んでいきます ・が最後と returned 무서운 할아버지가 없는데. 근데 성훈이 집 어디에 놀러 갔어요? 앞전에 살던 이사 갔는데, 앞전에 살던 이사 갔는데. 이사 갔는데. 이사 갔어요? 언제요? 진짜 이사 가는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디에 갔어요? 여기 근방에 3단지로 갔어요? 3단지로 갔어요? 그럼 여기 아래에요? 저기 한빛촌학교 옆에. 여기 옆에요? 한빛촌학교 옆에. 근데 몇 층이에요? 그걸 하려고 전혀 몰라. 가서 단지 입구에 김 변신한테 물어보든지, 빨리 사무실에 물어보면 나올거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 오해숙은이 말도 안아서 있어가지고. 그래, 나도 올려지. 빨리 3단지로 가자. 알았어. 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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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물고 했다? 잘 지냈게. 안녕. 안녕 안녕. 근데 여기 수분이 자주 와요? 여기 자주 와. 수분이 어머니도 되게 자주 와. 수분이 어머니도 되게 자주 와. 근데 수분이 몇 층이에요? 어디 어디? 수분이 집 잡고 있어요. 아, 수분이. 3단지. 그냥 돈을 몰라요. 3단지면 저쪽이야. 3단지 저쪽.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3단지 저쪽에 경비실 가서 한번 물어봐. 아저씨, 경비 아저씨. 승훈이 집 몇 층이에요? 몇 동을 가는데? 3단지. 3단지 몇 동? 몇 동은 몰라요. 호수도 몰라? 네. 어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몇 동 몇 동. 가면. 과연 쌍둥이는 친구의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승훈이 알아? 승훈이. 승훈이 알아? 얘야. 얘가 승훈이요. 이사 갔어. 응. 잠시만요. 응. 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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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디야. 내츠른! 내츠른! 지훈이 형아! 지훈이 형아! 지훈이 형아! 은성아 오랜만이다. 어? 이선님! 지은이 형은! 다 컸네 너 언제? 어? 오랜만이다. 왜 여기? 어? 생문이 집에 놀러 가려고 하죠. 너는 둘이서 여기까지 놀러 온 거야? 응. 우리 데려다 줄 수 있어. 파동 가는 길 아까지만 데려다 줄게. 저기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맞아. 저기 저기 쭉 다 이쪽으로 볼 수 있을 거야. 3층이야. 바이바이! 조은이랑 떠보지 마! 드디어 친구 집을 찾은 걸까요? 우리 드디어 온 거야. 3층이야. 3층이야. 여기야. 선이 서준이야. 선이 서준이야. 검창이야. 누구야? 이게 누가 어떻게 온 거야, 너네? 지훈이 형을 만났어? 네. 어디서? 유치원 가는 길에서. 유치원 가는 길에 지훈이 형을 만났어? 어머, 우은아 너무 오랜만이다. 물고기도 있네? 원래 물고기 없었잖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머나, 어떻게 온 거야? 얘들아 딸기 먹자. 저 딸기 좋아도 돼. 저도요. 딸기 타임? 우리 근데 아빠 같이 안 왔어? 아빠 같이 왔어? 네. 지킬째도 없어서 그냥 보석기부로 바뀌었어. 어, 맞아, 맞아. 여기 바뀌었어. 너네 이사 간 다음에 바뀌었어. 전화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전화? 아빠한테?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들 잘 왔어요. 아빠! 그런데 옛날, 옛날 승훈이 집 가면 안 되고 이사 갔어, 승훈이. 어디서? 3단지. 3단지? 300 불러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끊어요. 시! 네, 이따가 보세요. 근데 여기 누구 침대야? 형아 침대 그럼 너 형아이랑 같이 자? 형아랑 같이 좀 자 그럼 살짝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애장 나 애기 난 아빠야 아빠 형아 왔다 나 아빠야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아빠 저 왔어요 점점 먹을래 맛있어? 응 응 이런 거 내일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아빠는 갈게 네 자야 돼 아 양치해야지 화장실 가서 양치해볼게 갈게요 됐다 됐다 아 맞다 세수도 해야지 아빠는 이미 세수했다 네 잘자 네 잘자 잘자 잘잤니 네 학교 가야지 학교 치카치크 외고 학교 가 치 여기가 여기가 유치원이야 아 여기가 유치원이야 아 이제 올 시간이 됐네 어 됐구나 이제 밥 먹자 얘들아 손 씻고 오자 왜요? 우리 이모가 족바 시켰지 롱 잘생겼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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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로 Pope 다 다 하하하 육아 유치원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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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잊기 육아 하필 아 사인 아 하필 너 너희들 진짜 맵대신해. 그렇게 말해. 왜? 왜? 한자리 어깨가. 왜? 김치 먹을 수 있어? 응. 나는 김치 먹을 수 있어. 어머, 아이들한테 많이 매울 텐데. 그럼 먹어야지. 넌 쌈도 싸먹을 수 있어? 싹? 쌀 수 있어요. 싹? 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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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자신 있지? 고기 한 점 없이 김치쌈을 싸는 서은이. 서은아, 괜찮겠니? 먹어, 먹어, 먹어. 어머, 뭘 내가 온 건데? 어머, 뭘 내가 온 건데? 어머, 뭘 내가 온 건데? 고기만 먹어. 이모 이거 다 먹으라고? 엄청 큰데?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먹을래? 응, 잘했어.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송은이 나가봐. 누구야? 누구세요? 아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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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열어줄게. 알았어. 아빠! 아빠! 누구 살 일이에요? 아, 생일 아니야. 이거 선물이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너무 놀라셨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수은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보고 싶어했어. 수은이 진짜 많이 컸네. 난 이거 다 아는데. 너 이거 봐. 이거 봐. 바구니. 개구라! 개구리. 개구리. 마이 네임이 산. 오, 굿. 나는 훌라후프 잘하는데. 수은아, 훌라후프라고 알아? 그걸 잘해. 야, 여기에. 선순아, 이거 한번 보여줘 봐. 난 이거 완전 못하는데?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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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어머, 안 떨어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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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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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서준아, 서원아 너도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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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잘한다. 짱, 짱. 짱. 서원이는 허리가 잘록해서. 대박, 대박. 대박, 대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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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동천동 와서 놀이니까 재밌지? 네. 옛날 동네에 친구 집 놀러 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건지 모르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응. 다시 이사올래? 동천동으로 이사올까? 네. 왜 그래? 오, 시안이 왜 저래. 뭐 좀 봐야지. 오남매가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사와디카. 시안이, 시안이가 의사 갈래요? 멋진 의사? 잠깐만, 잠깐만. 시안이 간호, 아니, 시안이 의사로 변신.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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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지? 간호사. 간호사. 그래. 아저씨, 제가 여기서 점프점프하다가 발을 던졌어요. 애 치료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오가? 예, 꼭 하고 예, 붙일래? 응. 그러면 이 선물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건 뭐지?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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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살아있는 도마뱀이네요. 진짜다. 도마뱀. 도마뱀 있어. 진짜야! 진짜야! 저기 엄마방에 도마뱀 진짜 있어! 아, 무서워! 아, 진짜네! 도마뱀 있대! 저기 안에 있다! 아, 불필! 불 없나, 불? 저기 안 오는데?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어, 여기다! 여기! 아라! 아, 그냥 진짜를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이거라! 아, 진짜로 같아! 어, 으아, 으아! 으아! 앙증! 힘이 더 올라가, 뱀! 오, 안돼! 아, 하 하! 저 태국에서 저거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게 침대 위에서 붙어있다가 얼굴로 떨어지면 되게 행운을 가져다 온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막 해꼬지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도마뱀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동물이니까 잡아줄게. 장갑! 장갑! 얘들아 여기! 어떡해. 너 잡을 수 있는데 꼬리가 잘릴까 봐 너무 무서워. 원래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도 괜찮지 않아? 다시 나지 않아? 잡아봐. 잡는다? 용기가 없어. 나 손 좀 잡아줘. 샤앗아 언니 손 좀 잡아줘. 언니 너무 무서워. 손 좀 잡아줘. 언니 너무 무서워.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나 쳐줘줘. 올려주라! 너희들 나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아, 불쌍해. 무서워. 손 못해서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해. 빨리 사모아줘. 진짜 나 너무 무서워. 미안해. 아, 안 좋다. 나 꽉 잡을까? 아, 안 좋다. 아니, 안 좋다. 이렇게 해. 무서워. 아, 저기에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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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시안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나? 지금 시안이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나? 저거 어떻게 놀랬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정말? 아, 아! 아, 아우! 아, 아지마. 안 해, 안 해, 안 해. 이게 붙었어. 사라졌어. 저기 뒤에 있다. 야, 누가 한 명 와. 잡아. 언니 잡아줘, 언니 너무 무서워. 또 시현이 또 하람을 착하게 잘 해줘요, 또. 아, 진짜 잡았는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엄마, 기다려. 어, 그렇지. 착하지? 착하지? 이제 잡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아, 꼬리가 틀어졌어. 꼬리가 틀어졌어. 꼬리를 잡았어. 무슨 뭐, 무사히 볼 때 보는 줄 알았네. 어, 꼬리가 혼자서 막 움직여. 저거는 그냥 책으로만 봤지. 저거 진짜로 보는 게 처음인데요. 어, 야, 근데 이거 나 이걸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데. 지혜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너한테. 기도하자. 아니, 그제 시현이는 큰 언니니까 제 언니들은 또 도와줘. 아니, 야, 그냥 이거 다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야. 내가 잡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정말 미안한데 나 진짜 못해. 이거 넣는 게 어려워? 그래, 시현이가 도와줘. 그래, 시현이가 도와줘. 시현아, 언니 좀 잡아줘. 언니 너무 무서워. 아, 옆에 왜 또 딱 달라붙었어. 간다, 또. 간다. 여기서 옆으로 딱 나온다. 시현아, 커튼 잘 잡고 있어야겠지? 간다. 와, 너무 빨라. Catholics 안 girer like that.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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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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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char ref! 한번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잡아, 잡아. 옷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배울 게 정말 많아 동아이는 진짜 좋은 거야 우리 막 모기도 잡아주고 파리도 잡아주고 우리한테 나쁜 동물 다 잡아보줘 동아님 또마뱀이 모기 먹어? 어! 모기도 먹어 쑥쑥쑥 할 수 있어? 쑥쑥 할 수 있어 또마뱀이 모기 어떻게 먹어? 얘는 혀가 여기까지 나와 그래서 진짜 멋있는 거야 모기 줄게, 언니가 이제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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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척항이에요? 어, 척항이에요 놀래요, 쳐서 미안해 또마뱀이 얼른 쑥쑥 잘라라 얘들아, 우리 이제 이 동아매 프로 들어가자, 일라? 그래 하고 싶은 마음 하나씩 해 동아매에 언제네, 잘 지내자 할렐빈 놀아주는 거 맥도 하시네 또리도 쑥쑥 잘라 태국에서 별일을 다 겪네 그래도 큰언니들이 있어가지고 동아매비도 잡아주고 든든하네 겁쟁이 시안이를 위한 특단의 주축 바로 태국의 전통 모습 유에타이 도장을 찾은 오난맥 과연 시안이는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태국이 한 것 같은데 우리 한 것 같은데 끝났나 봐, 얘들아 너무 많이 Love you 난 정말 많이 먹었을까? 안전한 이유가 어떤 뭐지? 뭔지. 뭐지? 무슨 뭐지? 무슨 뭐지? 끝 그렇죠 바로 눈 눈 눈빛 중이야 눈빛!! 시안이 눈빛!! 정현 자 얘들아, 시현이 이거 진짜 잘하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차라를 잘한다 아 누굴 쓰면 벌써 프로야 toothbrush 站 내가 이상한 게 더 잘했어 나 이상한 거 너 kas 불을 안아 용감한 시안이 만들기 최종 강문 설화를 이겨라 과연 시안이는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해외에하다 그래도 안받은게 다행이다 한창 못먹어보는다 아저씨는 왜 오지? 무슨 아저씨? 쿵이 아빠 아저씨 무슨 아저씨? 쿵이 층층 징징 징 징 징 아저씨 한 번 볼까 네요 한 번만 보는 걸로 징징 아저씨가 누구길래 윌리엄이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걸까요? 준비됐어? 네요 징 징 징 지는 거야 너도 징 징 할 거야? 누nom 카니 카니 jak 진짜 여기가 왜? 매일 치즈가 있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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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아가씨 아가 아빠 맨 좀 보고 올게 있어 하이 왜 그래 아빠가 동생을 보는 사이 혼자서도 잘 노는 윌리엄 윌리엄, 너 설마? 아유,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형이 널고 있어. 이럴 때 형 널고 있네. 널고 있네. 윌리엄의 다음 타깃은 두루마리 휴지. 까브리 윌리엄, 오늘 신났네요. 아저씨. 아저씨. 윌리엄 아저씨. 윌리엄, 윌리엄 탁 이렇게 했어? 윌리엄, 너 이렇게 어조롭으면 너만 힘들어. 너 이렇게 어조롭혔으니까 넌 치워라. 아니,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아니라 치워주세요. 윌리엄, 타 넣어야 돼? 오, 굿보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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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바카 넣어주세요. 어? 윌리엄 어디있어? 윌리엄 어디 갔어? 윌리엄 어디 갔어? 어? 거기네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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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언제 거기 들어갔어? 벤 너 잠깐 누워있어? 덥나? 윌리엄 아빠랑 이거 같이 할까? 윌리엄? 윌리엄? 간다 와우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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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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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밤 오우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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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진짜 좋아할지도 몰라 밴하고 놀고 있어? 아빠 해줄게 응 왜 이럴까? 너만 보면 눈앞에 살라니고 하늘이 빙글도라 왜 이럴까? 너만 보면 꽈냥 밀리염도 어린데 동생 잘부살피네요 아우 이쁘라 에밍턴 형제가 꽁냥꽁냥 노는 사이 요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마타 오늘 헤밍톤즈의 아침 메뉴가 궁금해지는데요 윌리엄 밥 먹을까요? 벤틀리더 앉을까? 빵! 오늘 우리 빵 먹는 거야? 빵! 윌리엄 좋아하는 거 여기 안에 있지? 윌리엄 아가! 아가도 있지 윌리엄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우와 뭐야? 쌤아빠의 특별 메뉴는 영양 만점 빠네 파스타 윌리엄 좋아하는 재료가 바로 투기 있어요 빵, 면 둘이 만나면 바로 이 조합이에요 이런 음식은 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빵 먹고 싶은 거야? 좀 뜨겁지? 뭐하고 먹어야지? 윌리엄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험려버린 걸 모든 게 꿈인가 같아 더 꿈이라면 절대 깼지 않기를 둘이 써바이니 면 좀 먹어볼까? 면 페스타! 아빠가 페스타 만들었어 스파게티 파이팅! 아, 치즈가! 아! 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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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빵과 면을 좋아하는 윌리엄 취향적용 메뉴. 아빠, 칭찬해요. 맛있어요? 냠냠? 저 파도 봐봐. 심지어 파도 봐 너한테 여기서 끌려 들어가는 어떡해? 우리 안 끌려 들어가. 바다는 안 들어갈 거야. 여기 기찻길이야. 기찻길. 우리 여기 기차 타고 갈 거야. 여기가 경동진역이래. 경동진역. 여기 있네. 경동진역. 기차 들어온다. 기차 들어온다. 기차 들어온다. 봐봐. 마법기차 맞아. 마법기차 맞아. 봐봐. 바다열차이라고 써있어. 바다열차.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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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기차를 타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아쉽기도 하고. 승재가 기차를 타본 적은 없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탈 수 있는 기차가 경동진에 있다고 하길래 기차여행을 해봤어요. 용아빠가 준비한 승재와의 첫 기차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네? 바다 보면 기차 가는 거 처음이지? 지금? 갈매기도 이제 날아다닐 거야. 범고래도 이제 점프할 거야. 터널 질바람이 나올 거야. 범고래? 범고래가 나올까? 터널 질바람이 나와? 저기 갈매기 있다.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 여기 지나갔다. 갈매기야 안녕. 그런데 나를 안 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하주가 바위에 묻었다. 하주가 바위에 묻었다. 승재야 우리가 정동진역에서 출발했지? 무포역 지나서 동해역 지나서 삼청역이 우리의 목적지야 알았지? 삼청역. 어 삼청역이야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나라에는 한국? 어 우리나라야 다. 야 멋있다. 아빠도 처음 타봐 이거. 승재야.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달릴 수 있는 게 엄청 멋있는데 그치? 승재 좋아? 아빠도 승재랑 기차 여행하니까 좋은데? 타보니까 어때 승재는? 형아도 좋아? 형아도 좋아? 형아도 좋아? 형, 형아 기차 처음 다니는 거야? 아니. 조금 좋아 많이 좋아? 조금. 난 진짜 조금 좋아. 난 비행기가 더 좋아. 기차가 그래도 더 재밌지 않아? 승재는 기차가 재밌어? 비행기가 재밌어? 기차. 기차가 더 재밌어? 형들은 누구랑 왔어? 형은 엄마랑 친구들 엄마랑. 아 친구들이랑 친구들 엄마들이랑? 형아 몇 살이야? 이제 여성이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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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트널널. 1,000원. 터널. 터널 지나는 거. 여기. 조명이 바뀌고 있어. 여기가 조명이. 오. 오. 여기는 어딘가. 이거 누구 목소리야? 누구 목소리야 이거지 아빠 목소리야 여기 이 노래 알아보라 여기 이건보다 더 많이 하는데 뭐 봐봐 승진아 승진아도 뭐 매장 가서 사 먹을까? 그럼 우리 자리 모르잖아 아니야 우리 자리 알아 초콜릿 사고 오자 가자 나중에 지나갈게 기차 여행의 꽃 매장 편으로 향하는 고고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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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뭐 먹고 싶어? 아니요 아빠는? 맥주? 맥주? 아니야 아니야 그건 맥주야 맥주가 아니라 맥주가 아니라 사이다 술 술 술 술 술도 있네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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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나들이 왔네 형아들이 가고 나도 가 카우터를 가자라 갑니다 오 봐봐 형제 손 흔들어봐 여기 형제 흔들어봐 여기 누나도 나온다 응 누나도 나오지 응 누나도 나오지 하우스 여러분들까지 마전하십니다 하우스 여러분들까지 마전하십니다 하우스 한 번 잡아볼게요 생생님의 하우스 한 번 잡아볼게요 생생님의 하우스 한 번 잡아볼게요 자 도승제 사연 들어봐 선생님 이건 뭐에요? 사연이나 신청곡 있으시면 정보서 정리하시면 아 승제야 신청곡 써볼래? 응 뭐 들까? 전망도 잘 춥다 우행위도 많아서 애교도 상상시 애굴에 가서 가사에 오진이 제만리나 월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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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안 들어봐 사연서 아빠가 사연으로 돌아가는 사연으로 돌아가는 사연으로 돌아가세요 사연으로 돌아가세요 카우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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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 카우 hug 카우터와 카우터 카우터 chmal 제가 카우터 나 ious 카우터 그래서 남 поступ 자, 교환이야? 막교환이야, 막교환? 상호 나 가만해도 그래 아까 교환 안했어 어딨어 교환도 안했어? 안 나 신나게 하는 인터뷰에 6살이지 그래, 그래 왜 축소하고 있어? 그래 왜 축소하고 있어? 형이도 유치원 다니잖아 야, 또 제 생각할 때 그가 유치원은 학교 몇 살 되면 가는 거야? 학교 8살 유치원 말고 학교 가고 싶어? 아, 네네 애들 좀 찍고 왔는데, 한참까지 아, 너 못 먹어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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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나 안녕 안녕해줘 안녕, 인사 인사 박재현 인사 왜, 누나 가는 게 싫어? 형 누나를 보내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데요 신재는 좀 허전한가 봐요 아 아 아 아 중재야, 아빠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같이 갔다 오자 가자, 가자, 가자 중재야, 열만 세고 있어 열 아빠한테 갔다 올게 하나 둘 열 두 번 세, 둘 두 번 하나 둘 셋 중재야 중재 하나 여섯 여덟 여덟 열 아빠 여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승무원 누나한테 휴지 달라고 해, 휴지 če 여섯 Baba 정재 여덟 중재 조성재 와카 조성재 옹사 맞아 여기 왜 왔어요? 넌 다들 여기 왜 왔어요? 오늘 바다 보러 왔어 빛 잘 팔았어 팔았어 빛 달맥이들 문어랑 계란 승재야 왔어? 승재야 왔어? 승재야 왔어? 승재야 왔어? 승재야 왜 왔어? 어디 가? 이제 어디 가? 아빠 어디 계셔? 아빠 뿌가고 있어요 deliveries 승재야 승재 dauert 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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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соглас중 아빠 응가 쐈어요. 아빠 응가 쐈어요. 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가자 이제 가자. 다사다난했던 기차 여행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다 왔다 다 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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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싱싱한 해산물이 엄청 많대 우리 가자. 그냥 대게 먹으러 바닷속으로. 대게 먹으러 가자. 바다의 도시 삼척에 왔는데 해산물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여기가 삼척에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파는 데래요. 가장 신선한 물고기. 진짜 요새 대게철이래 대게철. 대게가 제일 맛있대 요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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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뻐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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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대게 저기 있어요. 요새 대게철이죠? 맛있어요? 왜? 나 또 물거 같아. 아기게 꺼내주세요. 아기게. 아기게가 있어요? 아기가. 대게 보러 왔는데 아기게를 달라고 어떻게 해? 대게 너무 무서워. 안 눌려? 아빠 문지방 했지? 아니야. 안 눌려. 닫고 있잖아. 이렇게 만져봐요. 오! 용감하니! 여기 몇 살이에요? 몇 살일까? 여덟 살! 여덟 살! 여기서 사서 가서 먹겠나요? 여기서 모르시면 식당 안 돼요. 아 네네. 대게 1kg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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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아 이모가 맛있게 해줄게. 이모가 맛있게 해줄게. 준비해. 구두거리지? 우와 승리 위해서 낙지를 해 줄게요. 문어 다리야? 낙지. 문어 다리야. 낙지야. 그런데 왜 낙지 다리만 있어요? 낙지... 글쎄? 진짜 무서워하니까. 낙지 사라져 죽었어요? 움직이잖아. 나 먼저... 찍어서... 낙지가 어떻게 움직여. 낙지가 어떻게 움직여? 그래? 근데 왜 계속 안 빨아먹어? 승재는 아직 이거 안 익힌 거 못 먹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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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온대 대게 대게 왔다 대게 왔다 또 빨아먹어 맛있어 안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그래 승재 정말 맛있게 먹는다 대게 맛있다 응 대게가 대게 맛있어? 대게 맛있다는 건 대게지 아빠가 게임 한 거 봐봐 승재야 이거 딱 하나 남았으니까 우리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먹는 거야 응 끝말잇기? 응 승재부터 해봐 끝말잇기 기타 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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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차표했잖아 승재는 또 소방 범인 범인 문화공주 주사 사 사 사자 자랑 라 라디오 오징어 오징어 그럼 어로 해야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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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른 른 른 런 른은 없어 승재야 아빠 꼴 mauvais 내가 이렇게 아빠 문제에 빠지고 가면 나 아까는 콜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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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너는 섹재야 먹어 룬은 끝내는 거야. 타운터 펀치야. 룬은 없어. 와, 선생님이 많이 켰네. 근데 어른은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끝말잇기 가르쳐줘? 응. 한글 배워, 한글. 한글. 근데 이거 읽을 줄 알아? 무시구, 연락이 아니라. 그렇게 써있어? 몰라. 내년에는 그럼 읽을 수 있을까? 어우, 맛있는 냄새. 신기한 거 많이 산다. 얘들아, 오늘 언니가 맛있는 거를 사줄게. 엄마가 뭘 좀 사오라고 그랬어. 달걀. 계란. 10개. 계란 용어로 뭐예요? 달걀. 엑. 그렇지, 엑. 10개. 10. 10이라고 얘기하면 들을 거예요. 10. 시안이는 고추를 사올 거예요. 고추. 페퍼. 페퍼. 30바트 어떻게만 사올 건데? 30바트가 태국말로 뭐예요? 30바트가 태국말로 뭐예요? 30. 해봐. 30. 그렇지. 30바트 해봐. 30바트. 그렇지. 30바트. 너희들 잘할 수 있지? 잘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야. 알겠지? 파이팅하자. 파이팅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태국의 전통시장에 설수대가 떴다. 한국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요. 하이, 호미. 루완 잔다. 동파이 서시네. 낯선 이국 땅에서 달걀과 고추를 찾아 나선 용감한 설시대. 애들 말도 안 통하는데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을까? 태국아, 태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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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um 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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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널 왜요? 왜요? 티야나! 말을 안 통하면 과디 댕기 쉽게 타는데 어떻게 하든 자기가 구할 거를 어떻게 해서든 구했으니까 잘한 거지. 콩콩콩! 애들 어떤 걸 좋아할까? 오, 맛있는 냄새! 어떤? 너무 종류가 많아! 치킨? 매운 것 같지 않아? 물어볼까? 고ァ? keyword 한 개 사보자. 다우라이크. 35. 안녕하세요. 코코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35W. 35W. 와우. 신기한 거 많이 산다. 어? 어? 이거 뭐지? 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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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콩실이 아닌 거 같은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땅콩 하나 사니까? 원 비스, 텐반. 와우. 오케이. 우리한테 친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이에요. 아저씨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 아, 저기. 아, 애기다. 내가 계란 사야. 계란 먹겠다. 열 개? 열 개? 열 개? 아, 왜 이러고. 10. 10. 6. 4. 4. 5. 6. 7. 9.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이거 초코 케이크이잖아 한 개 사자 내가 손이 이렇게 밖에 없는 데서 이거 갖고 있어봐 깨틀렀나? 엄마한테 주기도 전에 다 깨틀버렸어 어떡하지? 깨틀렀네? 이거 어떡하지? 언니한테 깨틀렸는데 걔가 뭐라고 말하지? 언니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뭐? 깨틀렸어 깨틀려버렸어 넘어졌어? 아니 내가 불편해서 탁 했더니 탁 넘어진거야 내가 내가 혹시 근데 잘했어 걔랑 이거 산 것만으로도 잘한거야 외국에서 괜찮아 진짜 잘했어 얘들아 시안이 그래도 고추 잘 사왔네 페퍼 이렇게 했어? 뭐라고 했어? 오 잘하는데 나 빨리 먹고싶다 자 이거 이제 먹어 너희들도 이것도 먹어봐 이거 이거 시안아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맞춰봐봐 말해봐 선은 먹을 것 같아 고기 시안이 이거 먹을 것 같아 에벌레 에벌레 나 감자 감자 하나 먹어봐 하나 말하지 말고 말하지마 알겠지? 이게 뭔지 말하지마 알겠지? 말하지마 말하지마 나 알 것 같아 아 말하지마 언니 기성말라 야 자 그래 먹어보세요 시안이 거야 뭘 것 같아 얘들아 생산 고기 하나 둘 셋 밥 밥 어? 모르게? 밥 항상 기대하게 만들어 우와 야 밥을 밥을 굳나봐 밥 밥을 굳나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자 5개를 사자 우리 이런 거 많이 샀으니까 밥이 필요해 그래 시켜주자 어 밥이네 누나 얘가 진짜 밥이야? 밥을 뜨거운 불에 구운 거야 맛있어 뭐가? 대장 언니 봐봐 이거 외국 나와서 계란도 샀고 진짜 진짜 잘했고 시안이도 고추 사와서 진짜 진짜 잘했어 오늘 학교 가서 많은 영어 배워가지고 이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일도 학교 열심히 가자 내일은 지갑 가지 말고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새로운 환경에서 애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똘똘 뭉쳐서 심부름도 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견스럽고 뭐 어디 뭐 무인도에 갖다 놔도 우리 애들은 이제 묶여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갈까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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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푸시 와우 우와 별거 진짜 많다 윌리엄 누누을 휘둥그리하게 만든 이곳은 없는 게 없다는 대한민국 쇼핑천국 동대문 시작 가격이 착해서 저도 자주 가는데요 그런데 샌부자는 여기 왜 온 거죠? 이번에 호주 가게 되는데요 일단 벤틀리 태어난 후에 어머니 아직 벤틀리도 못 만났고 어머니하고 벤틀리 첫 만남 때문에 호주 가게 됐고 핀선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머니 선물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주변에 친한 친척들과 여러 사람들 위한 선물 준비하라고 합니다 윌리엄 인재 감사합니다 안녕 윌리엄 윌리엄 안녕 하이 윌리엄 같아 어머 윌리엄 안녕 윌리엄 안녕 윌리엄 안녕하세요 ı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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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랑 흐 resurrected 머리밥 숙이면 어떻게 해 머리밥 숙이면 어떻게 해 야 인형이도 인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Просто 인형이다 인형 너무 고aju 벗었네 아버지하고 똑같이irm이ική 내 에이 그 아니에요 克цион 그래야 줘 나랑 똑같이 생각해도 어떡해 이리와 이쁜 애 온다. 아이고, 이뻐라. 애기가 왜 이렇게 이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 야,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악수. 너 천 원 있어, 윤림? 고마워요.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야. 하이파이브. 최고. 감사합니다. 이야, 특댐. 시장 이런 재미있지. 사람들은 잘해주니까. 윌리엄. 어. 지금 나나 선물 사야 돼. 나나. 어, 나나 선물 사야 돼. 아싸.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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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예. 엄마 어떤 거 좋아할까? 어느 거 살까? 이거. 할머니 거. 이거 뭐. 아빠. 뭐야? 어느 거? 오피스? 이거? 이거 살까? 아빠. 네. 응. 아자? 일단 이거 하나 주세요. 세 번. 빨간 걸로 드릴까요? 어. 빨간색으로 주세요. 빨간 거. 네. 빨간 거. 윌리엄이 고른 할머니 선물. 구매 완료. 이거 뭔지 알아? 이거 CCTV. 윌리엄 어디 있어? 어? 난 윌리엄 보인다. 윌리엄 어디 있어? 뭐야? 아프다. 뭐야? 아프다. 뭐야? 누구야? 네. 뭐지?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아빠. 여기. 네. 오. 여기 TV 나왔어. 보여? 윌리엄 보인다. 여기 가면 안 보이잖아. 뒤로 와야 돼. 빨리 뒤로. 윌리엄. 윌리엄. TV 나왔어요. 윌리엄. TV 나왔어. 예. 박수. 만세. 윌리엄. 윌리엄. 여기 들어. 윌리엄. 가자. 어? 조심. 잘 보고 올라가야 돼. 윌리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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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 바지 다 2,000원이야. 윌리엄. 2,000원. 아빠. 어. 아가. 아가. 윌리엄. 누구야? 나.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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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네 동생이고. 아가야. 아가. 하. 한 장 2,500. 2,000원이요? 500원. 어떻게 그냥. 올리시면 돼요. 아 그래요? 맘에 드시는 거. 우리. 형은 스쿼트 사야 돼. 뭐가 세트로 이렇게 입고 오려면 쉽지 않나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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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윌리엄. 윌리엄. 이거 이뻐? 이쁘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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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 윌리엄. 윌리엄.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줄 거는 없고 여기 스티커. 스티커 엄청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예쁜 거. 윌리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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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가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윌리엄. 우리 호주 삼천들을 위해서 뭐 살까?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건 누구꺼야? 아빠 아빠꺼야? 너 갈갈이 뭔지 알아? 갈갈이? 여기 있잖아 여기 윌리엄 이거 멋있어요? 윌리엄 입고 싶어요? 그럼 우리 호주 삼촌 사줄까? 사 이거 살까? 저 이거 갈갈이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이제 100원짜리인데 그럼 이거 일단 두개 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가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유 윌리엄 샀어 샀어 삼촌들 윌리엄의 선물 기대해도 좋아요 훈련병이 된 히트상품 윌리엄과 쌤아빠 시장을 런웨이 삼아 걸어보는데요 으흥 멋있다 어디로? 어디로 가고? 윌리엄 어디로 가고? 어디 갈까요? 도내 보자 드림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음메 봐봐 안녕 귀엽다 어? 어디갔어? 문집 어딨어? There he is 어디있어? 어디있어? There he is 잠깐만 윌리엄 찾아냈어 윌리엄 하다 하다 닮았어 하 центр 중에 인 kidney Universe نہیں 하다 리이 discipline 준수 형, 바이바이. 뽀뽀. 이쪽으로 가자. 여기 뭐 있어? 이야,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누구야? 누구야? 여기 사진 있어서 좋아? 사진 예쁘지? 너 이렇게 잘생겼어? 몰랐네. 박수, 박수, 박수. 이거 누구야? 형이지? 시안이 형이지? 야, 너 이거까지 있어. 야, 이거 우리 색깔을 찍자. 하나, 둘. 윌리엄과 윌리엄의 인증샷. 체크. 감사합니다. 윌리엄과 많이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사라고? 네.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 봐봐. 김치. 김치 김. 윌리엄. 윌리엄 좋아하는 김 다 있어. 무슨 김 살까?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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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됐어. 이거 너 호주 갈 때까지 이렇게 들고 와야 돼. 이리와 갖고 와야 해? ì 잘카롭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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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hé How big you grow up. . 우리가 개 bombships toute earned en buddy. 빨리 공유해야ар 아까니 bagusú.... 워리엄, 워리엄, 워리엄. 위니엄. modifier. 박수, 박수. See you soon, Nana. Bye, Nana. Bye, say bye, Nana. 윌리엄, 비행기 탈 준비 됐어? 갑시다. 윌리엄 어디야? 윌리엄, 여기 어디야? 윌리엄. 윌리엄, 우리 어디 가요? 나는 앞으로 갈 거야? 어디 가? 호주 그래야지. 장난. 빈틀리, 비행기 좋은 타네.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아니야, 누구야? 다시 해봐, 누구야? 맞았어요. 빈틀리지? 얘 눈이 너무 작아 보이던데? 빈. 응. 이거, 빈. 누구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가 이름 뭐야? 빈. 빈. 둘 다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해?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 심사할 때 안 될 수도 있어. 눈이 정말 안 봐서. 눈이. 정말 안 봐서. 다른 사람 같지? 응. 안녕하세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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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 you a card. 기다려. 누구 보러 갈 거야? 우리, 우리. OH. skating 가 jour wings entities. 나. 가임. weg. 수고하세요. 윌리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레스컴 타고 있는 애기구나. 왕자, 영국 왕자 같아. 미스코리아. 윌리엄. 뭐야? 뭐야? 그거 뭔지 알아? 동 이름 뭔지 알아? 비행기. 오. 우리 탈 거야,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이거. 어떻게 해? 비행기 어떻게 해? 맘마. 뭐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윌리엄, 여기 어디야? 호주 멜버른으로 떠난 생가족. utenant, 윌리엄? 뱉 deny. 그 니OWwie. 뭐하지? 와. 뱉 el. 뱉. Santiago. 재미있어요. 눈앞에서 캥거루 친구들을 만날 윌리엄. 애교 발사 형, 형한테 주세요 아주 키 큰 형도 만났는데요 고향 호주머니를 접수한 홍보자 그리고 샌아빠가 가장 보고 싶었던 한 사람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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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왕복권자하고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가자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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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갈매기 있다 저, 저쪽 넘어가면 갈매기 더 많다 승재 주변에 몇 십마리 모이게 해줄게 십마리 모이게? 몇 십마리 모이게 승재 주변에 승재야, 여기 바닥 한 번 서 봐봐 여기, 받아 우 으아아 무서워?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안 빠진 거 안 빠져, 왜 빠져 안 빠져, 여기 왜 빠져 물고기 보이네 봐봐 보이봐 야, 멋있다. 현재 해상에서 보이는 바다와 상보리, 한국의 나폴리라고 보이는 장화왕이네요. 한국의 나폴리래. 용아빠의 여행 로망이었다는 이곳은 한국의 나폴리 삼척장화. 아름다운 경치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어머,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고고보자, 이 여행 괜찮겠어요? 승리야, 여기가 한국의 나폴리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갈매기는 있겠지? 네. 갈매기는 있을 거야.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서냈어요. 근데 거기 진짜 이뻤을 것 같아요, 비가 안 왔었으면. 제주도에서도... 여기에서 마세요? 어. 마주 한 잔 때 다가온다. 아, 빨리. 으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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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때도 비가 왔었고. 서핑하러 왔을 때도 비가 와가지고. 근데 비 와도 물에 들어갈 수 있어? 어. 또 거센 파도에 또 애 울리고. 저희 부자가 비그룹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오, 갈매기 몇 마리 있다. 봐봐, 갈매기. 갈매기 가까이서 보고 싶어? 네. 그럼 여기 있어봐. 네. 그럼 여기 있어봐. 여기 달콤한 과자 있어. 중지가 서울에서 사왔어. 갈매기야. 견우야, 아까 이런 느낌인데? 갈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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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네. 도망간다, 야. 치울게, 여기. 이제 안 먹을 것 같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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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야, 아빠 잡을 수 있어, 승재가? 나 잡아봐라.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다 빠르게. 다 빠르게. 승재야, 우리 사진 찍을까? 아까 점프하라고 점프하는 거야? 2, 2, 3.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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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파이. 승재야, 여기가 우리가 오늘 잘 곳이야. 너무 친하지? 엄마 어찌? 엄마 어찌? 엄마 어찌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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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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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야, 여기 귀곡 산장 같지 않아? 네. 그렇지? 여긴 누구 그림자야? 이거? 글쎄. 아빠 들어간다. 여기가 우리 잘 곳이야. 어, 여기가 우리 잘 곳이야. 바치 목욕할까? 목욕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도 목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목욕 안 날래요. 목욕해야 돼. 목욕해야 돼. 나는 저하고 목욕 살았어요. 언제? 아침에요. 일단 아침이고. 현재 오늘 비 맞고 다 맞아가지고 안 돼. 더 씻어야 돼. 알았지? 씻자. 길어. 씻어야 돼. 그럼 귀신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늘이 뭐 하는 날이라고? 귀신들 다 태워버리는 날이야. 몰라. 오, 힘들어. 불 있다. 뭐 하는 걸까? 우와. 불 봐. 근데 정월제 보름에 이렇게 돌을 키우는 이유가 물 태워가지고 다 도망가게 하는 거야. 귀신이. 몸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자고 예상부터 하던 거야. 도깨비도. 도깨비도.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다. 마녀들. 마녀들. 다 도망가게 하는 거야. 불에 다 태워버리는 날이야. 근데 귀신이 목욕 안 한 아이들만 까마귀 귀신이 잡아간대. 목욕 안 한 아이들만 까마귀 귀신이 잡아간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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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귀신이 날아오면서 발로 중계를 확 이렇게 들고. 확 이렇게 들고. 거짓말. 아빠가 물리켜. 아빠가 못 물리치면 어떡해? 주먹 개박. 큰데? 주먹? 이길 것 같아, 아빠가? 까마귀 귀신? 내가 무책해야 해. 어떻게 무책할 건데. 종을 마냥 마냥하고. 갈릅 시켰는데. 무책하게? 근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승재 양말 어디 갔어? 양말? 어. 양말 어디 갔어? 양말? 오! 양말 없어. 승재 양말 없어. 까마귀 귀신이 양.. 양말부터 가져간다고 그랬지? 그치? 어떻게 해. 씻을 거야? 응 씻자. 아니, 승재 여기다. 수고했어요 승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이게 까마귀 귀신으로 보였구나 무섭다 아빠 문 닫는다 양치부터 해볼까? 양치는 성경을 할 수 있죠? 엄청 멋있게 엄청 터프하게 닦는다 양치부터 해볼까? 분노의 양치부터 해볼까? 아냐 아냐 이제 목욕해서 까마귀 귀신 안 하겠다 아니 거기 가지 마 거기 뭐하러 가 안 훔쳐갔네 아기 토끼 어 아기 토끼 안 훔쳐갔지 승재는 이제 씻어서 괜찮아 아프고 싶어요 아빠는 그냥 잘래 아빠 목욕 안 할래 귀찮아 그럼 까마귀가 잡아가요 아 괜찮아 까마귀가 잡아가요 아빠는 열 마리 오면 어떡해 열 마리 오면 아 아빠 친구가 열 명 부르지 아빠 빨리 부르지 싫어요 아 아빠 너무 귀찮아 까마귀 귀신아 아빠 잡아가지 마라 까마귀 귀신아 아빠 잡아가지 마라 자 씻자 고마워 이제 일로 와봐봐 그러면 저거 까마귀만요 아니에요 까마귀만요 저거 까마귀만요 아니에요 까마귀만요 맞나? 저거 까마귀만요 여기? ... 됐다 이제 까만히 있겠으니 아빠 안 자러 가는 거야 응 이제 안 자러 가 야호 신난다! 우리 아빠는 다리 뽑았어요! 자자 빨리 와 아빠 얼른 자요! 어머니 진짜요! 생재야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달걀 먹었어요 생재 우리 날 좋을 때 따뜻할 때 한 번 또 오자 아빠 잘 자요